아, 좋다! 웃지 마, 장난 같아? 커플 제안과 러비더비 안녕하세요, 한스 랭랭입니다! 안녕! 나른 나르신거다 너무 귀여워! 오, 야... 뭐야? 왜 빨리 뛰어? 그럼 남자는 뭐 하는 거예요? 얘는 왜 있는 거예요? 남자친구랑 같이 본다면? 원 플러스 원 개념이네 너매남자의 영상을 보는 건가요? 너매남자? 어떤 영상을 보면 좀 설레시나요?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섹시한 장면이나 그런 장면을 볼 때 표정이 달라져요 살짝 빡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이너바이트 후반부에 가면 석진이가 응, 내가 왜? 아니 석진이가 흘러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심쿵합니다 촬영해 주세요, 저 나와 있을게요 남자 사람 말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남자 캐릭터 보면 심쿵합니다 에반게리온 신지가 소리 지를 때 심쿵했었습니다 저는 평소 심박수가 78입니다 84, 지금 90 근데 평상시 심박수일 수가 없는 게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쵸? 어어 주던데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첫 번째 심쿵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, 이게 나온다고? 오! 우리 집, 우리 집! 우리 집으로 가자는데 가도 돼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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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는 사람 집 안 갑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어어, 하지 마! 아, 난 오히려 여자가 더 오우야 나는 오히려 여캠을 봐야 더 올라갈 것 같아 여자 아이를 지켜 어어? 어떡해, 나 지금 배가 간질간질해 아, 진짜 너무 귀여워 아, 너무 소중해, 어떡해? 우와, 동물이야 포메도 자기가 좋아하잖아 어 내 배 만져줘 이러는 거죠 그만 봅시다 이렇게 설렘 영상을 봐봤는데 오늘의 진짜 미션은? 진짜 미션은? 아, 미션이 있었어? 사랑해 으음... 아, 이런 게 참... 남자친구한테 설렘 경험이 있으신가요? 아, 많죠! 오, 그래? 가끔씩 가다가 오빠가 되게... 가끔씩? 많죠? 가끔씩! 아니, 아니... 뜬금없는 스킨십 했을 때 되게 뭔가... 응? 심쿵할 때 있어. 맞아. 샤워하고 딱 나왔을 때? 샤워하고 딱 나왔을 때? 우리 잼스터 촬영하면서 설렘 자극 포인트 많았는데? 가벼운 스킨십. 어... 애연아... 으악! 아, 눈이 싫어하잖아요, 이거. 떨어졌습니다. 에?! 떨어졌다고요? 잘 생각해봐, 난 그런 거에 심쿵하지 않는다고. 알았어, 이리 와. 으악! 으악! 떨어졌다고요? 너무 엄마가 안 웃은 거 같아. 심쿵. 두근두근. 심박스가 더 떨어지네요. 제가 의외로 부끄러움이 많나 봐요. 많아요. 지금 제 심박수가 한 140대일 것 같은데? 흐흐흐흐흨ξ 근접 아이콘택 한번 가겠습니다. concret화 107까지uit... 와우! 너의 심장은 거짓말을 못해. 준비 시-작 떨어져요? 맞습니다. 아 나 안 해. 아이컨텍스. 컨텍스. 스윗하게 해줘. 스윗? 이거 아파? 이거 아파? 아이고 얼굴 빨개졌네? 부끄러웠나 보네? 아 심쿵하네.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야지. 이 벽을 한번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웃지마. 장난 같아? 들어간다. 야! 웃지 말라니까. 변화가 없다고요? 손 줘봐. 반대 손. 아깝게 108에서... 내가 봤을 때 나를 나를 오늘 퇴근 못해. 일로 와봐. 네가 왜 부끄러워해? 모르게 놀랐어요. 더 해보거라. 예쁘구나. 영혼이 떠났다. 신박수에 전혀 믿었네. 네가 영혼이 없어서 그래. 막 약간! 이런 거라도 좀 하든가. 어 방금 대행동 하시니까 신박수가 막 올라왔어. 아 제가 해야지 저는. 그럼 저는. 영혼아. 내가 너 많이 사랑해. 우리 오늘 파파이스 피자 먹을까? 파파이스 피자 먹을까? 파파 존스야.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104까지 올라왔어요. 어! 这是 75까지 떨어졌어요. 아!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이 오히려 더 먹혔다는 거. 사랑해. 고마워? 진짜 좋아해. 야 너무 로봇 같잖아! 아! 뭐 하십니까? 아 그런가요?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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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골거리잖아 사랑해라는 말이 설레는 말 아니에요? 너가 찾아야지 설렘 포인트를 우와 동물이야? 아니 근데 강아지를 어떻게 이기냐? 그럼 내가 개가 돼볼게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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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야 이거 왜 할 뻔 있는 거야? 너무너무 감동적이야 근데 이거 현실에서 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 그치 미친 사람들 너가 그 여자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해 나 지금 하고 있어 말 걸지마 나르시님이 원하는 게 있을까요? 소리를 지르는 걸 ㅋㅋ 아악 아악 똑같았는데? 한 번만 더 들어주면 안 돼? 진짜 이런 거 안 하는데 잘 못 붙어 이 가는 거 아니지? 아 좋다! 사랑한다! 예전에 해보셨는데 심박수가 나왔는데요 백신이 나온 게 있을 거 같으세요? 아니요 없을 거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높았을 거 같으세요? 신선한 부분 이런 걸 정말 잘 안 하는데 저를 위해서 해준다는 게 너무 감격적이어서 탁 땡겨서 안 하죠 얘 평소에는 애매해 내주 막 이러거든요 방금 이렇게 하니까 좀 설렜어요 가장 높은 심박수를 기록하는 처음 하신 아이컨택트 아 진짜요? 가깝게 실패하셨네요 가깝게 실패하셨네요 어 좀 씁쓸하긴 합니다 야 친구는 절 사랑할 거예요? 그럼 사랑하지 사랑해 아이컨택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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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그럼 110은 없는 거예요? 110은 없는데 타이타닉 포즈를 할 때 113이 나왔습니다 헉? 진짜로? 별로 안 설렜는데 그때?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은 벌써 요동을 치고 있는데 설렜어 설렜어 심지를 따라 했을 때 최고 기록 117이 나왔어요 좋으면서도 참 어? 왜 이렇게 커? 옆집은 심쿵 많이 하셨으니까 집에서 좀 안정을 취하시라고 소리 한 번만 더 질러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